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조국 사태의 마지막 결정판은 조국이 얼마나 불법행위에 관여해 왔는가를 밝히는 일입니다 조국은 지금까지 일체의 불법행위에 본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 개입의 의혹입니다 2018년 1월 정경심은 콜링크VF가 투자한 2차 전제업체인 WFM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12만주 인수해서 동생 이름으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WFM의 주식 가격은 장 내에서 6천원 이상에 거래됐는데 놀랍게도 정경심은 어떤 수환을 발휘했는지 장 외에서 5천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투입하는 단계부터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시세차익이 확보되는 거죠 2월 달에 WFM의 2차 전지 공시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1월 달에 WFM의 주식을 매입했고 그것도 장내가 아니고 장 외에서 싼 가격으로 누군가 특계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WFM의 주가가 오르기 전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입한 조국의 처인 정경심에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천구한 바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조국이 당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주식 거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 뿐만 아니고 내물수수죄도 해당하는 그런 죄목입니다 특히 민정수석은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해서 주식가격의 조작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 검찰은 정경심이 어떻게 주식을 싸게 구입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한걸음 나아가서 이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을 때가 바로 뇌물죄입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 불공정 거래 단속을 책임지는 만큼 조국의 이른바 작전 세력이었던 오촌족과 조범동과 사이의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국은 중앙일보의 기자의 질의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로 답했습니다 저를 WFM에 연결시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절대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2018년 1월 청와대 근처에 자동입출금 기계, ATM 기계를 통해서 누군가가 평일 업무 시간대에 청와대 주변 특정기기에서 5천만 원을 정경심에게 계좌 이체한 그런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냈던 김경률 회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600만 원을 8차례 나눠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마저 송금해야 총 5천만 원을 계좌 이체할 수 있다 조국 정 장관의 계좌를 열어서 정경심 교수와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 돈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누가 돈을 보냈는지 조국이 직접 보내는지 아니면 조국의 부탁을 받은 직원이 보냈는지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등을 조국을 이번 주에 소환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란 그액이 8차례에서 5차례 정도 나누어서 송금되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그금 5천만 원을 송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국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정황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정황만으로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엄정한 물정으로 검찰이 조국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조국이 스스로 자신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그런 입장을 밝혀주면 좋은데 아마 조국은 끝까지 처인 정경심이 주도했고 자신은 전혀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아마 본인은 주장할 걸로 봅니다 만일에 조국의 직무와 관련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정경심과 콜링크 PF의 총괄 대표인 조범동에게 흘려서 싼 가격의 WFM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면 그것은 조국으로서는 치명적이고 더 이상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끝까지 그것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은 물정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야 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ộد 공ulk 공 compte 공단 boss 책임 정세 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